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서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라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PD님! 자! 아니, 그래서 앨범 제목이 파라다이스인가요? 원래 앨범을 처음에 낼라고 했을 때 제가 쓰고 싶었다는 앨범 소개는 더워서 내는 앨범. 앨범 소개는 그냥 더워서 내는 앨범. 이거 아니면은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냐. 이런 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앨범 제목도 더워서 내는 앨범. 이런 걸로 하려다가 아니면 더워서 내는 거. 라비씨 개인 취향으로는 무슨 이모티콘을 더 즐겨 쓰시죠? 아, 저는 이제 색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 관세? 그러니까 하트 느낌표가 있어요. 네, 네. 하트인데 밑에가 땡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보라색 하트 아니면 하얀색, 까만색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컬러풀한 하트 좋아한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원즈웨바프 때 전화 왔을 때 뚱이거든요. 네. 스폰지버프에 딱 전화를 하면 스폰지버프에 딱 전화를 하면 어, 네. 여보가 아니고 난 뚱이야! 이야, 정말. 아, 음. 김구 선생님 날 의심해! 내가 족경한다 그랬는데도! 아이고 죄송해요